의혹이 넘쳤던 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매물 잠기 면상이 심화되고 집값은 더 뛸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논의,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심영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특위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양도세.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축소하겠다. 이건 어떤 소리입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신 분에 대해서는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금액대별로 40%까지 낮추겠다는 게 기본적인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욕행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1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준도 있는데요. 지금 9억 원이죠. 그거를 또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이걸 도입하고 있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완화 기준이 9억 원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좀 깎겠다. 네. 그래서 좀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을 좀 더 지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한 절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최대 80% 가까워주는 것을 40%로 줄이겠다. 굉장히 폭이 큰데.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만약에 이대로 된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금액대별로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억 원, 양도 차익이 이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60%. 그다음에 2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40%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억짜리 집이 이제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 한 18억이 되었을 경우 양도 차익이 이제 15억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년이 아니고요. 20년, 30년씩 보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도 아주 흔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한 15억 정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거 같으면 이제 4040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는데요. 현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 1억 302만 원으로 대략 한 2.5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4천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를 좀 완화하자.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김진표 의원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향을 좀 틀려고 하는 논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위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양도세 완화 이야기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요인은 불로소득 환수 차원인 것 같아요. 불로소득 환수. 그걸 이제 총리께서 청문회 하실 때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자원주의 사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 총리가 임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집값 오른 걸 불로소득으로 심지어 선생님은 안 보시는군요. 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불로소득 개념 자체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죠. 어쨌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는 최근에 특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뭔가 좀 상세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를 꼭 주려고 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특별 고위공제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그 현상이 좀 해소가 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하는 모양이죠?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초점은 다르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은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장기 보유하시는 분, 오래 사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씀드렸듯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조세 체계가 누진 과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그 이면에는 공제를 해주면 또 소득을 많이 받는 또는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0억 원에 대한 10%하고 1억 원에 대한 10%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누진 과세 부분들도 사실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핀뜨가 안 맞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조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목표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자 댓글이 온 걸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 정부는 경제를 정치적으로 해석,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려야 매물이 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을 닫는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생각대로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쨌든 양도세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고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거래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거래에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는 거래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거래에 관련된 비용이 늘어나면 매물은 잠긴다라는 게. 매물은 잠긴다. 네, 그게 아주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물은 잠겨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계속 잠길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쓴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급 대책의 현실화율이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만 세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략 한 500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사 대책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택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공급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공급하는 것 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양도소득세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물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또 사실은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만 한 건씩 한 건씩 되는 거래가 최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지금 거의 지금 많이 줄은 거잖아요. 거의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에 4월 통계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4월에 비해서는 금년 4월이 좀 늘었고요. 저는 5월에 조금 더 늘 거라고 봐요. 현장은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매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 문의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 문의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희망고문을 정부에서 해왔는데요. 이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다시 돌아서는 경향이 조금씩 있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좀 사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 다급해진 수요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계속적으로 거래는 조금 조금씩은 줄어왔죠. 그런 상황에서 한두 건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업체 통계를 보면 한 3개월간 최근 신고가 거래되는 것이 서울 지역은 70%입니다. 거래량의 70%가 신고가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통계상으로 보면 70%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 거래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최근에 집값 상승률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전국적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1%씩 계속 올랐어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조금 낮게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1%씩 계속 올랐는데요. 이게 2003년 이후 가장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물을 잠길 수 있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또 그런 댓글도 있네요. 공급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완화는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좀 웃긴다 이런 식으로. 불러서도 웃기니까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여러 안을 놓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심 교수님이 보시기에 27일 날 전체 회의를 또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고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도입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정책적인 방향하고도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재산세죠.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부분.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의총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10%가 되든 20%가 되든 이 부분 또 대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일 문제가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종부세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3가지 안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이. 첫 번째는 9억에서 감면 기준을 12억으로 올리는, 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올리는 부분. 그럼 이제 좀 줄어듭니다. 국민의힘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상위 지금은 한 4% 가까이 됩니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걸 1, 2%로 줄이겠다는 건데 사실은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으로 올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병원 1, 2%로 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과세 2원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나중에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실무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주변의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계산하려고 너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9억 원에서 12억 원을 올리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가 기준을 딱 올리면 간단하게 되는데. 그게 상위 1, 2%에도 적용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올 때 굉장히 소심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는데요. 완화 주장을 했는데 다 합치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합일된 부분이니까요. 좀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올라가는 거는 특유에서 조정이 안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총에서는 갑론을 박을 하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크다.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그럴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시장 안정 방안,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바라는 시장이 좀 안정될 것이다. 어떤 겁니까?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을 안 하더라도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은 대부분 저는 서류상의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계속 발표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 테른 골프장이라든지 몇 가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힘들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도세 한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그래서 일반 과세로 하는 거죠. 그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매물이 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유세 때문에 상당히 특히 종부세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그래도 많이 나와야지 가격이 조정이 되지. 지금과 같이 계속 거래는 적게 되면서 계속 거래되는 것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런 형태는 저도 불안합니다.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거든요. 이걸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런 대책이 한시적으로 필요하겠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가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씀하신 반면 또 다른 분은 양도세 완화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야 하지 말아야지 투기꾼이 투기를 덜 한다. 이런 반대 의견을 주신 걸로 봐서 참 그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찬반 양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정권에도 부담되고요. 아마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잘 들었습니다. 심영석 사우스 웨스턴 캘리포니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